1분 튼튼 건강 오늘도 저와 함께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하실 동작은요. 허벅지의 내측과 외측을 균형있게 발달시켜주면서 동시에 탄력있고 매끈한 복부까지 만들어주는 동작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매트에 누워서 하시는 동작이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으로 바르게 누워보실게요. 이때 어깨 올라가지 않게 낮게 끌어내리시고요. 엉덩이뼈는 바닥에 단단하게 구름을 드릴게요. 한쪽 다리는 길게 뻗어서 천장 향해서 들어올리실게요. 이때 엉덩이뼈 들리지 않게 무릎도 쭉 튼 상태에서 마술 호흡의 링통 안쪽으로 반원을 그리실게요. 내쉬면서 반대쪽 바깥쪽으로 나머지 반원 그리시면 되고요. 마치 천장의 도화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발끝이 펜을 내쉬어서 이쁘고 동그란 눈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몸통 움직이지 않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3번 원호 그리실게요. 다음 반대쪽 마술은 호흡에 바깥쪽 원호 그리시고 마술을 내쉬으면서 앉고 반대쪽 다리를 올렸을 때 유연성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반대쪽 다리를 무릎을 살짝 접어주셔도 괜찮으시고요. 대신 양쪽 골반뼈와 움직이지 않고 엉덩이뼈 바닥에 꽉 눌러주시고 스쿼치 반복 마술 호흡에 마술 호흡에 마술 호흡에 마술 호흡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